키움증권에서 ETF 첫 거래하면 각종 경품이 와르르. ETF 거래도 시작하고 상품권도 받고 그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앵커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어 보이긴 하지만요. 한번 코스피 2000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1850전 전후의 움직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00선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먼저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러면 더 상승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3단계로 우리는 떨어졌었습니다. 우리 또 과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보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래서 1900선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서 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고 매수도 하셨었죠. 그러다가 또 한번 맞았습니다.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가 바로 산유국의 감산이 합의가 결렬되면서 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달러가 너무 집중력이 오르다 보니까 유동성 경색, 달러가 없어서 어떡하지 그러면 돈맥 경화, 그러니까 돈맥이 아니라 돈맥 경화, 달러 경화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는 IMF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로 발발된 지금 주가 사락이나 경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여기서 달러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유동성 경색과 관련된 점은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800선 중반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현재의 위치가 이 빨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경색과 경기침체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해결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보다 이번 주 시장이 강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반등의 지속동력은 경제 재개의 기대감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 좋은 얘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에 0까지 지금 잘 안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경제 재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힘들 때는 새로운 배드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렇게 전화 사정을 통사정을 하더니 혼자 그렇게 하겠다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미국 전체가 지금 경제 재개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트위터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요 덜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대감이 한 번 더 시장의 흐름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요. IMF에서 여러분들 어제 발표된 거 보셨죠? 올해 경제는 역성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증시의 경우에는 올해 6.1% 정도의 역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도 역시 1%의 역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2021년에는 선진국 4.5% 그리고 이머징 마켓은 6.6%이 나올 것이라는 점 이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역성장 나오지만 이게 내년이면 다시 한 번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표는 역성장이 정말 나올 것이라고 대단히 그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중립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만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경제만 볼게요. 여기서 쭉 보시면 1% 정도의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쭉 흐름을 보면요. 가장 성장 저조율이 낮습니다. 그런 점에서 괜찮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역성장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021년 들어가면은 역성장의 수치가 낮았던 만큼 성장의 수치도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 성장률이 꾸준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IMF의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일단은 올해는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사실 증시는 좋지는 않아요. 중립적으로 본다 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요. 그런 점에서 또 나온 얘기. 증시는 결국은 팬데믹 이후에 시장의 충격 경제 충격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웨이브에 대해서 코로나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4차 파동까지 한 신경외과 의사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트위터에서 많이 리트윗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살펴보니까요. 1차, 2차, 3차는 조금 더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확산이 돼서 이 진료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 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4차는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경제적인 어떤 피해들 그리고 코로나19로 통한 번아웃 같은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1, 2, 3단계는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적 영향은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빨리 앞으로 당겨야 될 텐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이쪽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어떤 트위터에서, 여기서 잘렸네요. 이안 브래머라고 정치적 리스크를 조금 더 경제학적의 개념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넣어서 좀 더 체계화했다고 저는 단순하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 트위터에 나왔던 겁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쭉 올라갈 것이다. 사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다음에는 계속 실업률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면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안 브래머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서 돈 풀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 커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소매 판매량을 보시면요. 쭉 그냥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다가 뚝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7.8%의 감소입니다. 필수제, 의약품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신선식품 이런 점들이 많이 급증을 사재기로 급증을 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10% 이상으로 급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는데 정말 이렇게 급감한 8.7%인데 이렇게 급감한 것은 정말 최근에서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뉴욕의 제조업지수, 스테이트, 엠파이어 스테이트지수 보셨죠? 여기도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78.2%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금융이기 때보다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뉴욕증시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중앙은행 돈 풀기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약간 차이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보게끔 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지금 보면 JP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가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70% 정도 순익이 급감한 것으로 JP모건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출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순익이 급감했지라고 주변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일단 지금 JP모건에서 하는 일이 채권시장을 지금 망연자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높은 금리로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요. 채권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체도 그 이유를 보니까 충당금을 쌓기 위해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충당금을 많이 쌓다 보니까 순익이 매출액의 감소폭보다 훨씬 많았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JP모건에서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JP모건은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장중에 5%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감소폭을,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실적이 별로 안 좋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증시의 미국 증시 움직임도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네요. 다음으로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커버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나오더라고요. 백악관에서 동영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목요일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새벽이나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경제 재개를 위한 여기서는 country, 리오프닝 더 컨트리라고 해서 국가 재오픈, 국가 재개를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목요일 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지금 모두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교류가 없어서 지금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열린다면은 기대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는 재료로 시장에서는 얘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요,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신용경세 그리고 또 하나가 경기에 대한 우려, 또 하나가 코로나에 대한 확실한 해결점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세 가지가 지금 현재는 풀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유동성과 관련된 금융위까지 가는 거 아니야? IMF까지 가는 거 아니야? 대공화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요, 기존에 과거 증시에 대해서 탁월한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줬던 투자자들, 현명한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눈에 띄었고 주목했던 분이 바로 레이달리오였고요. 이제도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숫자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은행과 재무부 쪽, 재정정책 쪽에 서로의 협업을 통해서 얼만큼 경제의 데이터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지가 제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IMF에서 나온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데이터를 믿는다면 지금은 우리에게는 사실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유동성을 계속 지지를 해왔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지금 현재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는지는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장에서는 매수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섰고요. 사실 지난 화요일에 움직임이 제일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점차 줄어들고 기관 쪽은 직접적으로 매수세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유동성에 대한 걱정은 없이 주식시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은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마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논문을 통해서 렘데시브루에 대한 지금 현재 임상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현재 68%가 호전되는 것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연치유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18일에 평균 추적 관찰에서 전체 사망률이 13%였다고 합니다. 이게 좀 문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망률이 10%가 넘는다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60%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거 조금 더 해결되지는 않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임상 데이터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5월에도 5월까지 지금 임상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될 것을 보입니다. 렘데시브루가 가장 강력한 후보이기는 한데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더 앞당겨지는 좋은 경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지 이제부터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2000선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앵커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